무릎 강화 운동 1 어깨를 바닥에 붙이고 바른 자세로 누워 왼쪽 다리를 세웁니다. 오른쪽 다리는 곧게 펴고 발끝을 당기고 허벅지에 힘을 줘서 무릎이 구부려지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반대쪽 세운 다리 높이 만큼 들어올립니다. 이때 아랫배에 힘을 줘서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5초씩 10회 3세트 합니다. 무릎 강화 운동 2 사진과 같이 운동하고자 하는 쪽이 위를 향할 수 있게 옆으로 누웁니다. 허벅지에 힘을 주어 무릎을 곧게 펴고 발끝을 당깁니다. 아래쪽 무릎은 구부립니다. 엉덩이를 조이듯 힘을 주며 바깥쪽 복숭아 뼈가 수직으로 올라가도록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골반이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하며 목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초씩 10회 3세트 합니다. 무릎 강화 운동 3 그림과 같이 운동하는 다리가 밑을 향하게 옆으로 누웁니다. 허벅지에 힘을 주어 무릎을 곧게 펴고 발끝을 당깁니다. 위의 다리는 앞으로 구부려 놓습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어 골반을 고정하고 안쪽 복숭아 뼈를 수직으로 들어 올립니다. 5초씩 10회 3세트 합니다. 무릎 강화 운동 4 사진과 같이 상체만 벽에 기대어 섭니다. 가슴을 펴고 양 어깨를 벽에 붙이고 아랫배에 힘을 줘서 엉치를 벽에 붙입니다. 엉치를 붙인 상태로 무릎을 구부리며 천천히 수직으로 내려와 버팁니다. 상체가 숙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발목과 무릎이 수직이 될 때까지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도 엉치를 붙인 상태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 힘을 줘서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10초씩 10회 3세트 합니다. 햄스트링 허벅지 뒷근육 스트레칭 바닥에 누워 다리를 90도로 올린 후 무릎을 구부려 발에 수건을 겁니다.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천천히 무릎을 펴니다. 10초씩 5회 반복합니다. 어깨으로 잡고 blooming